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로 상호 호환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일단 조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에너지 변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물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것과 별개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에너지 변환에서 첫 번째가 전기 회로예요. 전기 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로 따진다면 어떤 부하가 되는가 하면 전동부하 말합니다. 그래서 램프 같은 경우에 해석할 때 전기 회로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우리가 수용가를 볼 때는 수용가 자체가 그냥 부하거든요. 그냥 저항일 뿐이에요. 하나의 저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부하, R을 계산할 때 쓰는 게 전기 회로고요. 부하로 따지면 R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데 부하 해석할 때 하는 거고요. 부하 설비로 따지게 되면 이건 램프입니다. 전등을 따질 때 보통 전기 회로를 많이 씁니다.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단순하게 그리면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R 하는 이 옴의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전압 혹은 전이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전기에서 전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의 개념인데 기전력은 뭐가 기전력이라고 하대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이차를 유지시켜주는 힘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우리가 전압이다, 100V다, 200V다, 220V다 라고 하는 그 전압 자체가 뭘 의미한다? 기전력이에요. 기전력 기전력이기 때문에 100V로 전이차가 한번 탁 만들어지면 어떻다? 주구장창 100V 이 말이에요. 그게 전류를 아무리 흘려보내줘도 어떻다? 100V는 계속 100V로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우리가 전압이다 라고 하면 그냥 기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기전력이라고 안하고 전압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계할 때 우리 기전력은 뭐였어요? 전압하고 단자 전압, 유기기전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하기 위하여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전압이다 혹은 전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기전력의 개념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고요. 단위는 암페어이고 R은 저항이고 단위는 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자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부하로 따지면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 L에 가깝습니다. 인덕턴스에 가깝고요. 이걸 이제 부하 설비 쪽으로 넘어가면 못합니다. 전동이거든요. 자 여기에 흐르는 거는 자속이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회로는 F는 파이의 RM이 돼요. 그래서 F는 기자력이고요. 단위는 암페어 턴입니다. 파이는 자속이고 단위는 웨버고요. RM은 자기저항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퍼 웨버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자기회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 게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거하고 대응하는 게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대응관계 때문에 자기회로의 자속밀도는 전기회로의 전류밀도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정자계에서의 자속밀도는 정정계에서의 전속밀도와 같죠. 그렇죠. 정계와 자계를 비교하는 것하고 정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전기이론이나 전기공학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상그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전자장의 혹은 정자계의 자속밀도는 정정계의 전속밀도와 같습니다. 요거하고 구분해야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요 전기회로와 자계로의 대응관계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알아놓으셔야 되는가 하면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의 값은 일반적으로 뭘로 계산하는가 하면 p는 i의 제곱의 r와트로서 계산을 합니다. 요걸로 주로 계산을 해요. r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보다는 i의 제곱의 r로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직렬 병렬할 때 우리가 전원단에서는 병렬로 걸어가지고 전압을 일정하게 하지만 송전단에서는 부하단 그러니까 수전단에서는 전류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기회로에서의 전력을 계산할 때는 i의 자성의 r로 계산을 많이 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계회로하고 전기회로하고 에너지를 변환을 시킬 때 여기에서는 뭘 알아놓으셔야 되는가 하면 1마력이 746와트로 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열회로입니다. 전열회로는 이거 부하로 따지면 내가 r입니다. 전열도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는데요. r을 우리가 저항가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l을 유도가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c를 유정가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로라고 하는 것은 저항가열을 말하고요. 유도가열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도체나 반도체에 가열해서 쓸 때는 유도가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가열은 절연체나 부도체 그러니까 종이, 나무, 비닐 이거 가열해서 접촉을 시키는 것은 유정가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하로 따지면 rlc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설비로 따지면 이거는 히터예요. 그래서 점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h가 0.24 pt죠. 이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kWh가 860kcal가 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열은 그러면 전열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전열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타 도시고요 rth가 되고 i가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도시 퍼 와트예요. 그래서 온도를 화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는 섭씨죠. 그죠? 섭씨로 나타내기 때문에 도시가 되는 거고 화씨로 나타내면 도 f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도 k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i에 rth가 되는데 세타는 뭔가 하면 온도차입니다. 도시로 나타낼 수 있고 도 k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는 뭔가 하면 연료예요. 열의 흐름을 말합니다. 단위가 와트가 돼요. 암페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rth가 뭔가 하면 열 저항입니다. 도시 퍼 와트가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해 가지고 알아놓으셔야만 된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전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알아야 되지만 저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업상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이제 전류를 흘려 가지고 온도차를 발생시키는게 있었죠. 그죠. 톰선 펠티어 하는 거 그리고 제어 백은 반대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온도차가 발생하면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게 같은 검속 혹은 동일 검속이면 펠튼이고 다른 검속 혹은 이종검속이 되면 그 톰선이고 다른 검속 이종검속 하면 펠티어하고 제어 백이 되죠. 그죠. 그거까지 하셔야 전열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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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